태어나서 가장 떠올리는 날인 것 같아요. 가장 행복한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. 지난 일요일 저녁 또 한 번의 행복한 순간을 맞이한 한혜진 기성용 부부. 서울의 한 병원 박싱이가 드디어 엄마 뱃속을 탈출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. 저 아빠 돼요. 결혼 2년 만에 얻은 귀한 딸 아빠가 그렇게 기다렸다고 하네요. 성인 선수는 딸을 너무나 원하고 저는 아들하고 싶어서 딸 하나 아들 하나 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딸 바보 준비는 이미 모두 끝낸 상태랍니다. 축구 선수랑 결혼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. 누구나에 따라서 다르겠죠. 철이나 뭐 이런 성수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. 한혜진 사랑해. 이때 정말. 자기 여자 앞에서 물을 녹아내리고 눈물도 닦아줄 줄 아는 멋진 남자 기성용 씨. 앞으로는요 새벽마다 무릎 꿇고 시응과 닦아줘야 할 겁니다. 건강한 따님 출산 축하드립니다.